안녕하세요. 알고리즘 1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순서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배열, 우리가 배열을 배웠었죠. 배열과 관련된 알고리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번인데요. 그림은 이차원 비열입니다. 이차원 비열 A55, 오행, 오헬열이네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값을 보관하도록 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랑 뽑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5, 4, 3, 2, 1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어떤 규칙을, 규칙을 이끌어내야 되죠. 규칙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대체 어떤 룰에 따라서 흘러가는지를 다 파악해야 되죠. 그러니까 1, 1에는 5, 또 1, 2는 5, A, 1, 3은 5,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적어봐야 되죠. 그렇죠? 쭉 적어서 그걸 보고 어떤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행우선입니까, 열우선입니까? 행우선이죠. 맞아요? 행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행우선적으로 행순서대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복할 때, 반복할 때. 행부터 먼저 돌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뭐가 들어와요? 열이 돌죠. 맞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잘 보니까 이제 어떤 규칙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있긴 있어요. 그러면 규칙은 다음에서 한번 보고요. 일단 변수부터 봅시다. 변수. A가 2차원 별 변수고요. 그 다음 RC는 뭐예요? 행과 열입니다. 그죠? 행과 열 RC. 그 다음 N은 뭐예요? 차례대로 들어갈 자연수네요. 자연수. 그렇죠? 그 다음은 자연수가 5 들어갔다가 4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우선 행우선이래요. 그렇죠? 행우선이죠. 행우선 맞습니까? 행우선 맞고요. 그 다음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규칙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죠. 그렇죠? 한번 보자고요. 1행, 2행, 3행, 4행, 5행 이렇게 변할 때, 행이 이렇게 변할 때, 열은 뭐예요? 열은 1행에서 5까지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2에서 5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3에서 5까지. 그 다음에는 4에서 5까지. 그 다음에는 5에서 5까지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규칙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은 뭐예요? 행은 1에서 5까지 변하게 되고, 열은 뭐예요? 열은. R에서 R에서 5까지 변하죠. 그렇죠? 이게, 이게. 그렇죠? 이게 R이죠, R. 왜? 1일 때, 1에서 5까지. 2일 때, 2에서 5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은 R에서 5까지 변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이, 행이, 그렇죠? 행이 밖에서 도는 거고, 열은요? 열은 안에서 도는 거죠. 열은 안에서 도는데, 그렇죠? 단, 뭐예요? 행은 1에서 5까지고, 열은 뭐예요? R에서 5까지 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배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런 룰, 여러분이 아마 꺼낼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 행 R에 들어갈 수는 뭐예요? 6-R이죠. 그렇죠?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은 6-R. 맞습니까? 1행일 때, 1행일 때, 6-1, 5, 2행일 때, 6-2, 4,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꺼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상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봅시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데, 봅시다. 맨 처음에 행은 뭐예요? 1에서 5까지 변한다. 열은요? R에서 5까지 변하죠. 자, 이게 행입니까? 그럼 1에서 5까지 변해야 되니까, 여기 5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5까지 변해주면 되고, 열은 뭐예요? 열은 R에서 5까지죠. 열은 R에서 R에서 5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배열의 N값을 넣는데, N값을 넣으면 뭐였어요? 6-R이죠. 그러니까 6-R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왜?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연수, 그렇죠? 행과 열에다가 자연수를 넣는데, 그 자연수를 큐티를 찾아보니까, 600이 R이었잖아요. 맞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다음 열은 R부터 5까지 변하니까, 이번에는 R이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행과 열을 증가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C가 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C를 증가시켰고, 그 다음 R도 증가시켜야 되죠. 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현재 이런 배열에서는 뭐예요? 이런 배열에서는 어떤 규칙을, 그렇죠? 규칙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규칙. 행운 순이냐 열의 순이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보고 어떤 룰에 따라서 변하는지, 그것만 체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서는 행부터 먼저 돌았는데, 행부터 돌고, 그렇죠? 그 다음 뭐가 돌았어요? 안에 열이 돌았다. 행과 열이 돌면서 자연수를 집어넣는데, 그렇죠? 행은 뭐였어요? 1에서 5까지, 그렇죠? 행은 1에서 5까지 변했고, 열은 뭐였어요? 그렇죠? R에서 5까지였죠. 그래서 열은 R에서 5까지 변했다. 그런데 들어가는 숫자는 뭐예요? 들어가는 숫자는 6 마이너스 R의 규칙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3개의 배열 A3,4, B4, S3,4가 존재할 때, 배열 A의 10C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A의 10C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B, C의 값을 더하여, S의 제 위치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제 분소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더해서 여기에다 넣겠다는 얘기네요. 자, 봅시다. 그럼 5하고 2를 더하니까 7이 되네요. 그 다음 7하고 마이너스 2죠? 5 맞고, 마이너스 3하고 3하니까 0이고, 4하고 5니까 9네. 그죠? 그러면 얘들을 더해서 여기에 넣고, 그 다음 이렇게 더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죠? 자, 사용되는 변수는 A3,4, 원래의 배열 변수죠? B4 더할, 더할 값, C4 배열 A의 배열 B의 값을 더한 것들 결과, 그 다음 RC는 행과 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규칙을 끄지면 내야 되는데, 이런 규칙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규칙을 끄지면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거죠, 이거요. 그죠? 결과, 결과의 행과 열은 A의 행과 열에다가, 그죠? B의, B의 열을 더해줬죠. 뭐예요? 이 열에다가, 이 열에다가, 얘들을 대줬잖아, 얘들은. 그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값들이 넣은 것이죠. 그죠? 이 S의, S의 이 행과 열은, 열은 A의 행과 열에다가, 뭘 대했어요? B의, B의 열을 더했죠. B의 열을, 자, 그래서 이런 규칙을 끄지면 낼 수 있다. 이런 규칙만 끄집어내면, 이런 규칙만 끄집어내면, 순서상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푸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자, 그럼 봅시다. 순서대로 보자고요. 우선 규칙성에 의해서, 규칙성에 의해서, B에는 뭐가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죠. 아까 우리가 끄집어냈던 규칙이 A의에서다. 그죠? 맞습니까? 자, 여기 왜 A, B, S니까. 그죠? 우리가 출력하는 게 S고, 그 다음 A고, 그 다음 B잖아요. 그죠? 자, 되겠죠? 그 다음, 행은 1에서 3까지, 열은 1에서 4까지 순환하기 때문에, 그죠? 행은 1에서, 1에서 3까지, 3이 어디 있나요? 여기 어디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열은 1에서, 1에서 4까지, 4까지, 자, 됐습니다. 자, 그죠? 행은 1에서 3까지 해서, 이렇게 비교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 행은 10 증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증가를 해야 되니까,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R,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앞에 보면 그 협소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블랭크를 다 채웠는데, 뭡니까? 요런 규칙, 요런 규칙을, 꺼집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배열 문제에서는, 요러한 규칙을, 규칙만 꺼집어내면 된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3번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배열이 있는데, 1부터 25까지가 있습니다. 1부터 25까지. 자,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요렇게 되어있네요. 요런 식으로. 그죠? 아, 우리 배웠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죠? 달팽이 모양 배웠습니까? 그때 배울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걸 공부했었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반대네요. 그죠? 자, 달팽이 모양입니다. 그죠? 달팽이 모양.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죠?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맞죠?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팽이 모양을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었는데, 자, 그럼 변수를 한번 보자고요. 변수. 자, V. V가 뭐예요? 자연수네요. 자연수. 그 다음에 D는 뭐예요? 증감을 나타내는 변수예요. 증감. 그죠? 왜 증감이 필요합니까? 그쵸?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증가. 증가했죠. 그죠? 처음에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소. 감소했잖아요. 자, 처음에는 뭐가 증가했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가 증가했어요? 처음에는 행이. 행이 증가하면서 수치가 들어갔잖아요. 증가하면서. 맞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열이. 열이 증가하면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예요? 행이 뭐예요? 행이 감소해져요. 감소. 그 다음에는 열이 감소하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D라고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RC. RC는 행과 열. M은 동일한 행 또는 동일한 열 안에서 이루어지는 최대 반복 횟수. 자, M이 최대 반복 횟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다섯 번. 그 다음에는 네 번, 네 번. 그 다음에는 세 번, 세 번. 그 다음에는 두 번, 두 번. 그 다음에는 한 번, 한 번. 오케이? 그래서 그게 M입니다. 자, I, J. I, J는 반복용 그런 변수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우선 증감 변수를 D, D로 했고요. 최대 반복 횟수를 맨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O잖아요. 그죠? O. 처음에는 O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돌면서 숫자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에는 O가 되겠습니다. O. 여기에 D가 1로 잡혀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D가 나올 겁니다. 아, 여기 나와있네요. 그죠?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D 해서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해서 감소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A의 R, C의 시작 위치는 A11이므로 R과 C를 1로 잡아야 하지만, 하지만, 여기를 1로 잡아야 하지만, 그죠? 여기에 보니까 이미 R 플러스 D로 해서, D가 1이 지금 증가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값을, 지금 맨 처음 값을, 맨 처음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런데, 여기에 이미 증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R을 뭘로 잡는다? 0으로 잡는다. 그죠? 그래서 됐고, 이번에 0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 또한 최대 반복 횟수인 M이 0이므로, 0이면 종료하면 되죠.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0이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0이면. 다 채웠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 반복 횟수를 5번에서 4번으로 줄여야 된다. 반복 횟수를.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점 줄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M-1이다. 왜 줄여 나가야 돼요? 자, 봐보세요. 처음에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처음에 값을 넣어볼게요. 처음에 몇 개예요? 5개죠? M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 돌면서 값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몇 개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4개 되나, 4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빼줘야죠. 그죠? 빼가지고 빼서 뭡니까? 빼가지고 여기서. 그죠? 여기서. 아, 여기 지금 하나 빠져있네요. 그죠? 자, F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얘를 채우는데, 얘를 채운단 말이에요. 얘를 채우는데 4번을 채워요. 4번을. 그래서 여기에 M-1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열을 증가하면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4번에는 C 플러스 D다. C 플러스 D다. 자, 열을 증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는 뭐예요? 그렇죠. 행을 증가하면서 했고, 여기에는 열을 증가하면서 한 것이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행과 열을 감소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증가한 변수를 M-D로 토글시킵니다. 자, M-D로 토글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감소가 되고,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감소를 하죠. 왜요? 처음에는 행을 증가하면서 숫자를 넣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숫자를 넣는데 몇 개예요? 4개짜랑 4개. 그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여기 처리할 때 어떻게 해요? 행이 뭐예요? 행이 감소하면서 4개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여기죠. 열이 감소하면서 3개를 채워야 되니까. 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제 블랙크 다 채워졌고요. 자, 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초결을 잡았어요. 잡아서, 그죠? R은 R 플러스 D예요. 그죠? 그 다음은 R은 1이죠. 1 맞나요? 자, 이제 V에다가 1을 하나 넣었고요. V를 증가시켰고, A의 R, C에다가 V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A의 R, C가 1, 1이 되죠. 1, 1. 그래서 여기 1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M을 하나 감소시켰어요. 1을 하는데, 이게 지금 반복이죠. 반복. 1에서 5까지니까, 1, 2, 3, 4, 5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M을 하나 감소시키면서, 뭐예요? 최대 반복해 주죠. 감소시키면서 1부터 M까지니까, 이제 1부터 4까지예요. 그러니까 4번이 채워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맞죠? 그 다음, 이제 얘를 마이너스 D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서 뭐예요? R이 하나씩 줄어들죠. 왜? 행을, 행을 줄이면서 값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들어갔고, 이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최대 반복해서 몇 개예요? 3번. 3번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D죠. 그죠? 그러니까, 줄어들면서 3개. 이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또 마이너스 D니까, 이제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또 증가하면서 3개. 이쪽으로 가서, 증가하면서 2개. 감소하면서 2개. 감소하면서 1개. 그 다음에, 증가하면서 1개. 해서, 이게 뭐예요? 0이 되면, 0이 되면, 뭐예요? 끝나는 거죠. 이게 됩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그죠? 앞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행렬의 더셈을 구하여 출력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게 이제 더셈이래요. 더셈. 자, 봅시다. 처리 조건에는 뭐가 돼 있냐면은, 모두 M행과 N열인 행렬 A, B, S에 대하여 A와 B를 더한 결과를 S에 저장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규칙을 적어놨네요. 그죠? 그렇죠. A, R, C는 A의 R, C 더하기 B의 R, C다. 규칙이 있으니까, 그죠? 순서도 상에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훨씬 쉽겠습니다. 그죠? 자, A, B, S는 배열이고요. R은 행위고, 열은 C입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순서도 아주 간단하네요. 그죠? 간단하고,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그런 규칙이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여기서 행이 돌고,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여기서 열이 돌겠네요. 그죠? 그죠? 자, 요거는 뭐예요? 초기화한 거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B배열을 선언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는 B에 M, N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렇죠? 초기화시키는 거니까요. 그죠? 자, 요거,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행은 뭐야? 1에서 M까지 돌아야 되고 열은 1에서 N까지 돌죠. 맞습니까? 우리 앞에 세웠던 그 문제상에 있는 규칙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1부터, 1부터 1부터 어디까지? M까지? M까지. 그 다음 열은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니까 N까지. 그렇죠? 네, 됐고. 자, 됐죠? 그 다음 규칙을 입력하면 규칙을 입력하면 규칙이 뭐였어요? 여기에 S, R, C는 그 다음에 4는 뭐예요? A에 R, C 더하기 B에 R, C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달팽이 모양 거기에 비하면 훨씬 간단하다. 그렇죠? 이 문제는. 왜? 문제상에 이런 규칙을 다 말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상에 이런 규칙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까 그 행열 그죠? 거기에서 이런 규칙 정도는 간단하게 꺼집어낼 수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배열에서는 뭐예요? 첫 번째는 규칙을 꺼집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죠? 그런데 배열을 채울 때 어차피 몇 번 돌아와야 돼요? 최소한 두 번은 돌아와야 되죠. 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행우선이면 행이 밖에서 돌고 열이 안에서 돌고 열을 쓰면 열 우선이면 열 우선이면 열이 밖에서 돌고 안에서 행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하튼 두 번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다음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것만 파악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잖아. 1부터 M까지 그죠? 그 다음에 C가 1부터 N까지 그죠? 맞습니까? 물론 중간에 이렇게 증가를 시켜줘야 되죠. 그 정도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 배열에 있어서 어떤 배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 배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당하지 마시고 규칙만 잘 이끌어내면 쉽게 풀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 5번이 되겠습니다. 봅시다. 다음 그림은 2차원 배열 A 5,5 5입니다. 그러니까 5행 5열입니다. 그죠? 이것을 180도로 회전시켜서 180도로 그러니까 얘를 180도로 회전시키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80도로 회전시키는 모양입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 풀어볼 때는 어떤 문제를 풀어봤습니까? 얘를 90도로 회전하는 것을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에서는 180도로 회전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처리 조건이 있네요. 그죠? 처리 조건을 보겠습니다. A 배열 5,5가 180도 회전하여 배열 B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배열 B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A죠? A이고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B입니다. 그죠? B 배열 자 이렇습니다. 변수를 봅시다. A는 오행, 오행의 원본 배열이고 맞고 B는 A를 180도 회전시켜서 성성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런 배열이다. 그 다음 R은 R은 행번호 그 다음에 C는 열 번호에 해당하는 인덱스다. 자 그 다음 M은 뭔가요? M은 배열 B의 행번호를 계산하여 저장하는 변수고 아 R하고 C는 배열 A의 행하고 열 번호고 그 다음 M하고 N은 뭡니까? M하고 N은 B의 그죠? B의 행번호 하고 열 번호다. 이런 이렇게 변수가 사용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에 쓰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규칙을 찾아봐야 되는데 규칙만 규칙만 찾을 수 있으면 순서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자 그럼 규칙만 찾아보면 되는데 자 얘가 얘가 한 번 한 번 돌아서 180도로 이렇게 회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규칙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규칙을 찾기 위해서 A 배열의 1,1이 그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A의 1,1이 어디로 갔어요? 1로 갔죠. B의 5,5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A의 1,2 얘는 어디로 갔습니까? 얘로 갔단 말이에요. B의 5,4로 갔다. 자 1,3은 5,3으로 갔네요. 그죠? 그죠? 그 다음 1,4는 어디로 갔어요? 5,2로 갔고요. 그 다음 1,5는 5,1로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이런 배열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적어봐야 되죠. 자 이렇게 적어보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규칙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자 보면 우선 여기가 전부 다 1이죠. 여기는 전부 다 5고요. 5고 1,2,3,4,5일 때 5,4,3이 1이네. 그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규칙을 여기서 찾아버리면 완벽하게 찾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못 찾는다. 그럴 경우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을 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을 알겠죠? 그 다음 것이 뭡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적어본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적어보니까 얘가 이제 이리로 갔단 말이에요. 이리로 F가 어디 있습니까? F가 자 이쪽으로 돌고 아 아니네. 그죠? 얘가 얘가 그렇죠? 얘가 돈이에요. 그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갔고 얘가 이쪽으로 갔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하여튼 얘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 봅시다. F가 F가 찾아봅시다. F가 2,1이잖아요. 그죠? 2,1인데 F가 지금 4,5로 갔습니까? 여기로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의 2,2 G가 이리로 왔네요. 그죠? 4,4로 왔네요. 그 다음에 2,3 H가 4,3으로 왔습니까? 이리로 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는 것이죠. 찾아보니까 이리로 가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얘와 그죠? 얘와 그죠? 이 두 개 가지고 찾아보는 것이죠. 잘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 끝부분 뒷부분은 뭐예요? 뒷부분은 전부 다 5,4,3,2,1이네요. 그죠? 뒷부분은 5,4,3,2,1이고 앞부분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5고 그 다음에는 4네. 그죠? 아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6,4,2,R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1일 때 5고 2일 때 4니까 그러면 얘가 R일 때는 6,4,2,R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열을 봐요. 열 이게 행위고 언제 열을 보세요. 열을 1,2,3,4,5일 때 5, 4, 3, 2, 1. 1, 2, 3, 4, 5일 때 5, 4, 3, 2, 1이잖아요. 그러면 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나요? 6, 빼기, C 6, 빼기, C 자, 1일 때 1일 때 5죠. 1일 때 5. 6, 빼기, 1, 5 1일 때 6, 빼기, 2, 4 3일 때 6, 빼기, 3, 3 이렇게 하면 6, 빼기, C라고 한 번 찾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규칙을 이런 규칙을 끄집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계를 가지고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확실치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서 비교를 하니까 전부 다 나머지 부분은 해보지 않아도 해보지 않아도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자,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순서 들어 봅시다. 우선 A, B 배열이 있고요. 자, 지금 A를 180도 회전시켜서 지금 B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거죠. 그죠? 이거인데 이것은 결국에 A를 가지고 180도 회전시켜서 이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쪽으로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행과 열이 각각 아까 규칙에서 뭐였습니까? 행은 6배기 R 그 다음 열은 뭐였습니까? 6배기 C로 맵핑된다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잘 보면 1번에는 6배기 R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에는 지금 5가 들어가지면 되겠네요. 5 5번 반복하니까요. 그 다음 3번에 6배기 C가 들어가지면 되겠습니다. 6배기 C 6배기 C 그렇죠? 자, 그래서 M에다가 6배기 R을 넣었고 그 다음에 N에다가 6배기 C를 넣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얘가 뭐예요? 얘가 6배기 C예요. 6배기 C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M은 6배기 R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봅시다. 자, 해서 이제 M하고 N에 값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도 5번 돌고 얘도 5번 돌죠? 5번 돌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5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거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대응하는 인덱스를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4번에는 M이 들어가고 5번에는 R이 들어가는 거예요. R 자, 보자고요. 이제 만나, 만나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결과가 되는데요. 이런 결과가 되는데 그럼 보자고요. 일단 행이 5번 돌죠. 5번 돌고 열도 일단 5번 돌아요. 돌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대응이 되죠. 그죠. 그럼 R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R이 R이 6-R로 우리가 대응이 되었었고 그렇죠. 그 다음 C가 C가 1로 바뀌는데 C가 뭐였어요? 6-C로 맵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순수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해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A에 1,1 이렇게 구하고 쭉 구하고 그 다음에 A에 뭐였습니까? 2,1 이 B에 어떻게 대응되었는지 쫙 구했잖아요. 구해서 구했을 때 이런 규칙을 우리가 찾아낸 것이죠. 이런 규칙을 그죠. 그 대신에 행과 열은 5번 돌어가고요. 자, 그래서요. 이런 문장에서는 뭡니까? 규칙만 규칙만 잘 찾아내면 되는데 이런 규칙을 찾아낼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 열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한번 쭉 적어보면 규칙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순서도는 아주 간단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반복 구조문을 이렇게 바로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막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좀 길어질 텐데 이런 반복 구조를 썼기 때문에 순서도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난 것이 됩니다. 자, 됐습니다.